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괜찮지? 그럼요 너 너무 기특해 너 너무 기특해 야 어떻게 그러니?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는 남자는 태생적으로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다들 유치해 죽을 때까지 유치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? 남자들이 그런 건 이거 너희들 줄려고 그래? 가져라 아 예 이거 저희 주시는 거예요? 그래 가죠 이거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 너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? 내 욕도 계속하냐? 맨날 하냐?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단 하나의 미덕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괴물 같은 존재 엄마 말씀에 따르면 딱 그래요 그래 저 죽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도구쪽으로 두퍼놓고 있습니다 두퍼ungs foram